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경선에 거쳐 6일에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며 서구갑, 송갑석, 조인철, 서구을, 김경만, 김광진, 양부남 예비후보 간의 경선은 3월 둘째 주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남은 5개 선거구 모두 현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전자가 청년 또는 정치 신인 자격으로 본인의 득표율에서 10에서 20%의 가산점을 받게 되면서 지역 현역 의원들의 생환률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박노원 예비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계호 정책위 의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박노원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는 경선이 없었는데 22대 총선도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이 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중앙공원 일지구 개발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 공급이 아닌 공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 측과의 선분양 전환 협의 모든 과정이 담긴 용역 중간 결과와 논의 과정 등을 전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고 용역기관의 설명회도 열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공원 일지구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2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최대 766억 원을 출연합니다. 한전은 에너지공대 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소요 금액을 이같이 예상하지만 공사 자금 상황 등에 따라 출연금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연금은 오는 6월까지 매월 분할에서 지급되며 학교 운영과 주요 시설 건설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후배 선수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선후배 간 괴롭힘으로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지영 선수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에 취해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로 집기류를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로 23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23개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박 씨에게서 마약 검사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담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국보로 지정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한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